그.. 저희가 표정이 좀 단조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그냥 홍성스럽게 생겼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눈을 좀 짧게 뜨는 것으로 생각나요 좀 좋게 봐주세요 마지막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우리가 미.. 미 를 처음 해보냈을 때 미 를 했던 노래고요 더월 이라는 노래를 했는데요 더.. 더월이고요 벽이라는 뜻입니다 네.. 저희는 이 곡을 마지막으로 네.. 다음부터 벽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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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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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